탄생, 성장, 입학과 졸업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의 순간들은 학교라는 공간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치면 보살핌이 필요하듯 교육시설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 것들, 사랑하는 만큼 지켜주고 싶은 것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쏟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가 만들어갑니다. 탄생과 성장의 시기를 지나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관리가 필요하듯 오랜 세월을 견딘 교육시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시내 1,3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관내 다양한 교육기관의 설립과 중공,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혁신적인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100년의 교육을 담을 안전한 그룹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큰 꿈을 제안합니다. 더욱 다양하고 스마트한 공간활용에 대한 꿈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장질에 대한 비전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은 교육시설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미래 교육환경을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상상하던 아이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안전을 더해 최고의 학습환경을 선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W Apartage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도DeRM